레고랜드 한국생명발위기 당국 늑장대처 언제까지 한국생명이 7월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 자본증권을 예정대로 만기일에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조기 상환 연기를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채권시장이 다시 브랜드 등 후 봉풍이 일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결의 실마를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을 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나서야 당국이 나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레고랜드발 위기를 겪어서도 아직 당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한국생명은 2017년 5년 만기 외화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9일 조기 상환권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다. 관행적으로 신종 자본증권은 첫 번째 콜 행사일의 권리를 행사한다. 즉 이때 채권을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다. 법적으로는 조기 상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 저하의 신호로 비칠 수 있다. 외화 신종 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연기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우리나라 외화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큰 폭 상승했다. 이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해당 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생명은 그제야 조기 상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한국생명은 조기 상환 연기 발표 과정에서 금융당국과도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결정이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강의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때도 한 달 가까이 방치했다가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되자 뒤늦게 50조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이렇게 민감한 때는 금융당국 개별 사안의 규모가 작더라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린다. 이런 식의 유동성 공급은 한국은행의 통학인축 기조와도 명백히 어긋날 뿐더러 반복되면 정부의 위기 대처 역량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생명은 총수일가가 약 82%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다. 계열사 지원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회사와 총수일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